안녕하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원내대책단의 이소영 원내대변인입니다. 오늘도 원내대책단의 부단장이신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 1일 1질문 브리핑 네 번째 일정인데요. 먼저 정부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1일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정작 제1야당이 던지는 아픈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질문이었던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답변을 반복하면서 새로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던 해양 생태계의 영향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었던 IAEA 안전지침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까지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자 정부의 11시 브리핑을 보면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납득 가능하고 어떤 상식적인 그런 설명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마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유리한 사실만 설명하고 불편한 질문에는 묵묵부답하는 것이 소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진행되는 정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던진 질문들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도쿄전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과학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신뢰의 문제입니다. 설사 알프스 설비의 설계와 성능이 완벽하다고 전제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알프스 설비를 성실한 운영자가 설계대로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때마다 환경부에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폐수 배출 시설 운영자들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사례들을 수십, 수백 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몰래 배출하는 바이패스, 가지 배관을 만들어서 무단 방류하거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처리 시설 효율을 떨어뜨려 오염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방류하는 등 비양심적 행태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이런 꼼수를 쓰다가 걸리는 기업에는 종종 국내의 인류 대기업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 기업들이 성능 좋은 처리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처리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필터나 총매 등 고가의 물리화학적 수단들이 투입됩니다. 도쿄전력은 어떨까요? 스스로 언급한 30년의 기간 동안 방사능 물질 처리 설비를 설계대로 성실하게 거짓 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도쿄전력은 일본 현지에서도 이미 매우 깊은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핵연료 노심이 녹아내리는 노심 용용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은폐했다가 두 달 뒤에야 인정하고 5년 만에 사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알프스 시운전을 시작한 후 불검출 수준으로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2018년 후쿠시마 지역 언론의 폭로로 1차 처리된 오염수 농도가 실제로는 여전히 해양 방출 허용 기준보다 높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그 보도 이후에서야 1차 처리한 오염수에 백혈병, 골수암 등을 유발하는 스트리온튬 구공이 기준치보다 최대 2만 배 높게 검출되는 등 3중수소 이외의 여러 방사성 핵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프스가 3중수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오다가 탄소 1사를 거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3년 전에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심지어는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3중수소를 감지하지 못하는 선량계를 사용해 오염수가 안전한 것처럼 눈속임 홍보를 한 전력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신뢰를 잃어버린 기관이 앞으로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성실한 운영자가 되어줄 거란 기대를 가지려면 그에 걸맞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하는 그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는 그 계획을 제대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의 거짓말로 신뢰성을 잃어버린 기관에 대해 확신을 가지려면 적어도 IAEA나 이해당사국들이 설비 가동 상황과 오염수의 안전 여부를 앞으로 30년간 수시로 불시에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재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안전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시해야 한다. 라고 답했지만 정작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도쿄전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여기까지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한 송기호 변호사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기호입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로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답이 없었지만 오히려 일본 정부로부터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로 제기했던 질문이 오염수 방출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바다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과 후쿠시마 바다 방사능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우리의 견해가 어떻게 양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동의한다는 것은 후쿠시마 바다가 오염수 방출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쿠시마 바다가 방사능 위험성에 있기 때문에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우리의 논거나 법리가 흔들립니다. 이 점을 저희들이 첫 번째 질문에서 정부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나간 뒤에도 핵심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후쿠시마 수산물은 수입 금지하겠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오히려 막상 반응은 일본으로부터 왔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저희들이 첫 번째 질문에서 제기했던 것, 바로 그것. 만약에 우리가 오염수 방출에 동의해주면 더 이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중요한 논거나 법리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WTO 제소를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새 정부의 우호적 한일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야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일본이 한국을 봐주겠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일본에게 맞설 정당한 법리나 논거를 잃어버린 채 일본에게 매달리겠다. 일본에게 기다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라는 일본 정부의 반응은 이 수산물 수입 금지의 주도권을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일본이 WTO 제소를 하든 말든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일본 내부의 사정입니다. 우리는 일본 내부 사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서 독자적인 위험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독자적인 위험 분석을 통해서 일본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할 우리의 과학적 토대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동의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정당화할 농거를 스스로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동의하면서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에게 답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받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고 하셨는데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계속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질문에 정부가 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답변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 생태계에 대한 위험은 너무나 많은 해양과학자와 해양연구소들이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 해양 생태계에 위험이 없다라고 정부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IA 안전기준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마치 정책과 과학의 영역을 본인들이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핵심적인 국제법상의 질문들 과학과 정책의 영역에서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나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